구독! 좋아요! 댓글! 아니 멘탈만 터져! 아니 ㅈㄴ 짜증나네 정말로 야 안되겠어 이거 자존심이 너무 상하니까 다시 한판 해봐 이렇게 종학이 언제 오냐? 몰라 이 새끼야 문제야 이게 문제야 진짜 종학이 카톡 보냈냐? 보냈! 뭐래? 뭐래? 아직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답이 없다고? 얘들아 내가 진짜 할 말이 있는데 얘들아 잘 들어봐 마토야 땅호야 종학이 진짜 너무 하지 않냐? 예 인정 오후 2시까지 방송을 하고 이 멸망전 팀게임을 앞두고 지금 자기는 자라고 하는게 이게 너희들 말이 된다 생각하냐? 내가 지금 정치를 하자는게 아니라 3시까지는 모여라 내가 분명히 리드로써 얘기를 했지 근데 2시에 자러 가는거 이게 이게 사람새끼가 할 짓이냐 얘들아 야 니네도 오면 확실하게 따끈하게 얘기해야돼 브론즈 야 토마토 니가 브론즈라고 발원권이 없어? 아니? 너 우리의 하나의 팀원이야 아니? 넌 하나의 팀원이야 너도 니 의견을 얘기를 하고 김민규 야 토마토 야 토마토 GS 처먹지 말고 꺼져 그냥 멸망전 끝나면 롤 하지마 진짜 접어 와 탑은 심각하다 진짜 심각해 어? 내가 미드가는게 나을거 같죠? 아니? 아니 그냥 꺼져 뭘 미드가는게 나아 나가 그냥 게임 X같이 못한다니까 그냥 그건 맞아 야 종학이 온다냐? 와 이 새끼도 X나 안일어나네 진짜 아니 종학이 너무하네 진짜 와 자본거아 자두리의 자본긋 자두리의 자본긋 자 나이스 일단 1승일거야 얘들아 둘이 나 나와봐 야 종학이 어딨는데 아니 종학이 왜 하냐 이거 큰일인데 종학이는 아니 종학이 어디있냐 종학이 오빠가 번호 아는 사람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아 저거 전화 전화 찾았거든 전화 전화할게 전원이 꺼져있어 삘소리 후 소리참으로 전원이 꺼져있다고? 아니 뭐 이딴 팀이 다 있어 1번 호출번호를 남기시게 아니 이거 맞아 지금 그 쓰레기 저 돌았냐 진짜로? 군원장님 종학이가 연락이 안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아니 얘는 왜 2시까지 방송을 한거 아니 개 싸이코새끼 왜 안오냐고 아니 종학이 왜하나 진짜로 전원이 꺼져있어 아이 개새끼가 저 돌았나 진짜 전원이 꺼져있어? 이거는 예의가 아니지 시청자분들에 대한 예의 그리고 우리 게임을 해설해주시는 글태명님 단군형님 그리고 빛도령님 어? 상대팀에 대한 예의 이런건 예의가 아니에요 예? 운영진이 갑자기 왜 게임을 글태명 저희 주시면 안되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치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큰 팀을 원한다는 운영자님 이 꼬라도 오세요 비대장팀이 블루진영에서 플레이하는 이렇게 되면은 아니 저 운영자분 말하는게 더 짜증나 2,3,5팀 준비되셨나요? 준비됐겠냐고 준비됐겠냐? 준비됐겠니가 쳐 니가 쳐 니가 쳐 정확이 없는데 준비됐겠냐고 야 위기는 곧 최고의 찬스다 오 이사람 날카로운데? 나이스 풀 뺐다 나이스 풀 뺐다 아 근데 지금 운영자님 날카롭네 밑 밑 밑으로 풀 다른거 같던데? 풀 뺐다 가봐 다운 스팩 빼고 오케이 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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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그냥 쭉 빼 그냥 쭉 빼 운영자님 다 빠지 말라고요 빨리 한마디 해 아이요 윷 운영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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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네 아 말라만 안되겠다 바로anka 오 올렸냡 고 Pizza 집갖 이거 엉следGBrás helicopter 위 windows 일단 탈런 위 시리 남겨요 나이스! 사와야되요! 나 탈론 내가 마크했어! 아 이거 오바다 아 이거 개오바다 아 끝나나? 아 아쉽다 아 아쉽다 아 진짜! 너무 아쉽다 아 미쳐버렸네 아 나 이렇게 진영될지도 몰랐다 아 예뻐요 아 너무 아깝다 종아기 개새끼야!